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펠이고요. 여기는 저와 함께하는 카나들, 최상의 손정은입니다. 페어뮤직코리아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음악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음악인들이 함께 모여 외치는 외침입니다. 음악의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고 있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로 인해 수많은 음악인들이 좋은 음악을 창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페어뮤직코리아 캠페인은 이런 제도를 탑하기 위해서 음악하는 분들의 모든 외침을 담은 좋은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수많은 음악인들이 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뮤지싱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어뮤직코리아 파이팅! 페어뮤직코리아 167 NG